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 폭락, 이때가 내 집 마련의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코로나19와 세계 경제의 위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이후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올해 6월까지는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매도자들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를 받기 위한 매도자분들의 금매물 때문에 당분간은 급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때가 내 집 마련의 기회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집값이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금매물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장 변화와 상관없이 반드시 집을 사셔야 하는 실수요자분들이 집을 살 때와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자금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고 세금을 아끼기 위한 반드시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지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대출 한도, 대출 규제를 알고 가자입니다. 집 살 때 현금 주고 집 사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이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시는데 규제 지역에 따라서 주택 금액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담보로 얼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주택 가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 기준이고요. 9억 이하에서는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20%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15억을 초과한다면 그때는 담보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가 새로운 집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했다면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하고 새로운 집으로 1년 내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이 없으신 분들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했다면 이때는 1년 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도 대출 한도가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9억 이하에서는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3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얼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체크하셔서 자금 계획에 차질이 없길 바라고요. 규제 지역들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 블로그에 현재 규제 지역을 하나의 표로 정리한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제 블로그 주소는 제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두 번째는 취득세 세율을 확인하자입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계획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취득세율이 개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주택 유산 거래에 있어서 6억 이하, 6억 초과부터 9억 이하, 9억 초과 이렇게 세 구간에 있어서 1%, 2%, 3% 세율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6억 초과부터 9억 이하 구간을 좀 세분화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7억 5천부터 9억까지는 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존보다. 그래서 취득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취득세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앞선 두 가지와 마찬가지로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계획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전체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주택을 구입할 때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건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집 살 때 정말 까다롭게 하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는 집을 사실 때 조금 좋은 것, 좀 더 비싼 것 사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에서 3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비규제 지역이라도 6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거기다가 투기 과열 지구에서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구입한다면 이때는 집 살 때 들어간 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까지 첨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객관적인 서류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각 항목별로 그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내시면 되고요. 이 표 마찬가지로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유세입니다. 내가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세금 부담을 얼만큼 갖게 될지 이것도 미리 체크해 보시는 거죠. 자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해당이 되는데요. 물론 자금 조달 계획서와 마찬가지로 이 보유세도 만약에 집이 없으신 분들이 9억 이하 중저가 주택을 구입하신다면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언급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부가징수라서 지자체에서 다 계산을 해줍니다. 특별하게 주의한다기보다 이제 공시가격이 자꾸 현실화되니까 시가표준액이 좀 높아져서 세 부담이 조금씩 늘어나겠다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가 세율이 자꾸 올라가죠. 그리고 세 부담 상환도 자꾸 올라가고요. 표로 보시면 현재 보시면 현행법에서 앞으로 개정이 될 것들은 일반적인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0.1에서 0.3%포인트 더 세율이 올라가고요. 만약에 3주택 이상자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0.2에서 0.8%포인트 더 세율이 추가가 됩니다. 아직 이 개정안은 그러니까 작년 12·16 대책에서 발표가 된 건데 아직 국회 통과가 아직 안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 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총선 끝나고 이 영상에 총선 전이 올라가니까 그때 국회가 정상화되면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까 물론 총선 결과가 야당이 승리한다면 또 세율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율 변화에 따라서 내가 보유세 부담을 얼마큼 지게 되는지 항상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파실 때 양도차익을 좌우하는 내용이겠죠. 먼저 비과세 요건을 보면 비조정대상지역은 보유 2년만 하시면 되고요. 조정대상지역은 실거주 2년을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이 없으신 분들이 집을 사셨는데 나중에 좀 여유가 생겨서 또 주택을 추가로 구입했다. 그래서 다주택이 되었는데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파시면 이때는 양도세, 중과세라고 불리는 추가 세율이 붙게 됩니다. 2주택이면 10%포인트, 3주택 이상이면 20%포인트가 더 추가돼서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팔았는데 그때 판 금액이 9억을 초과하면 9억 이하라면 비과세 받지만 9억을 초과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공제율이 또 바뀌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올해부터는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년부터는 10년 이상 최대 80%, 연 8%는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여기에 거주요건을 더 강화해서 연 8%를 보유 4%, 거주 4%로 나누어서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세한 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쭉 계산이 돼서 최대 80%가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법안이 아직 국회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과 여부에 따라서 거주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지켜보셨다가 거주 계획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가지 요건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존 주택을 언제 팔아야 할지 3년 내에 팔아야 할지 2년 내에 팔아야 할지 1년 내에 팔아야 할지 제가 그 요건들 표로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세를 판정할 때 집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그 보유 주택수를 판정하는 기준도 제가 표로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적인 집값 폭등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규제가 변화무쌍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실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선 다섯 가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매수는 결국 본인의 선택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의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